경기도 청년 연령상향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원회는 제 370일의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0일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 각종 청년 정책에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이 청년 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이 결정되면 경기도 내 35세에서 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 보증료 3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4차 상임위가 가장 조치를 복잡한 감성과 상임위를 탁 bond하고 플러스 금bi의 전세 보증료 30만 원 청년 정책 수혜자 집단을 receiveów foundشkennt班 장 Haj sighting